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기본 모의고사 5회를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기본작업 다시 1번 시트 클릭하시구요. A3세 선택합니다. 그 다음 데이터 가셔서요.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에 기타 원본에 마이크로소프트 커리를 선택합니다. MS A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구요. 확인 버튼 클릭합니다. 가조실 데이터는 자전거 매장관리.mdb 선택하시구요. 확인 버튼 클릭합니다. 다시 한번 자전거 매장관리 테이블 더블클릭 하셔서요. 자전거명 더블클릭 그 다음 회사명 더블클릭 입고일자 그 다음 단가 수량 매출액 이익금을 더블클릭합니다. 자전거 회사명 입고일자 단가 수량 매출액 이익금 되셨다면 다음 누르시구요. 그 다음 조건에서요. 입고일자가 이전입니다. 작거나 같다라고 넣으시구요. 2010년 10월 1일이라고 넣습니다. 다시 한번 매출액을 선택하시구요. 크거나 같다 선택하신 다음에 100만인가요? 동그라미의 개수를 6개 입력하시구요. 조건을 지정하셨다면 다음 누르신 다음에 첫째 기준을 매출액을 선택하시고 내림차순 둘째 기준을 이익금을 선택하시고 내림차순 다음 누르신 다음 마침 누릅니다. 표 형태로 A3셀부터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된 상태에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A3부터 시작해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구요. 가져오신 데이터를 표 도구의 디자인에 범위로 변환 한번 클릭하신 다음 확인 버튼 눌러주십니다. 다음은 이제 기본작업 두번째 고구 필터 보도록 하겠는데요. 기본작업 2번 시트 클릭하시구요. 조건은 A26셀부터 시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출액이 최대이거나 최소에 해당한 데이터 수식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고구 필터의 조건을 입력하실 때 위쪽에 있는 필드명과 똑같이 입력하지 않구요. 임의로 사용자가 입력하시면 돼요. 최대, 최소라고 입력을 해봤구요. 그 다음 최대값은 라지암스를 통해서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L, A, R, G 입력하시구요. 매출액이 입력된 데이터의 범위 H2부터 H24까지 선택합니다. H부터 H24까지 데이터를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에 수식을 작성해서 조건을 작성하시는 거잖아요. 이 수식을 항상 같은 위치입니다. 라고 F4 눌러서 절대참조 해주시구요. 그 다음 심표. 네, 매출액에서 가장 큰 값 하나를 구하고자 합니다. 라고 숫자 1이라고 입력하시구요. 가로 닫고 그 값이 첫번째 있는 매출액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를 합니다. 첫번째 매출액과 같습니까? 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엔터. 누르시면 첫번째 데이터가 최대값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폴스라고 나올 거구요. 채소값도 같은 방법으로요. equal, small이라고 입력하시구요. 그 다음 가로 여신 다음에 매출액이 입력된 H2부터 H24까지 F4 가장 작은 값을 구하기 위해서 심표 1이라고 넣으시구요. 같은 방법으로 첫번째 데이터부터 비교할 수 있도록 H2세를 선택합니다. 마찬가지로 아마 채소값이 아니라서 폴스라고 나올 겁니다. 두가지 조건에 하나라도 만족하다면 데이터, 해산명과 자전거명과 매출액을 표시하고자 합니다. 해산명, 그 다음 자전거명, 매출액 선택하셔서 컨트롤 C, 그 다음 실제 데이터를 표시할 위치는 A30셀부터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A30셀 오셔서 컨트롤 V 데이터 안쪽에 커서 두시구요. 데이터에 가셔서 정렬 및 필터의 고급을 선택합니다. A1부터 J24 영역 안에서 조건범위는 A26부터 B28까지 다른 장소의 복사, 복사 위치는 해산명부터 매출액에 대한 데이터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구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이 구해져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기본작업 2번 시트에 A2부터 J24까지 선택을 하시구요.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조건부 서식을 넣고자 합니다. 홈탭에서요.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선택하시구요. equal 넣습니다. 이익률이 20%를 초과하거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5알 함수가 필요할 것 같구요. 가로 열구요. 이익률이 입력된 데이터 첫번째 I2셀을 클릭하되 I열에 있지만 행의 위치는 달라집니다. 이 앞에 달라는 지워주시구요. 그 값이 크다라고 입력하시고 20%라고 입력합니다. 신표 다시 한번 이익금이 입력된 제2셀을 선택하되 제2열에 있고 2,3,4,5,6 행의 위치는 달라집니다. 이 앞에 달라는 지워주시구요. 그 값이 크거나 같다 50만에 해당한 값을 입력하시구요. 가로 닫구요. 여기까지 입력하시면 이제 조건이구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서식 클릭합니다. 긁고 스타일은 기울인 꼴 그 다음 글꼴 색깔은 파랑색입니다. 파랑 선택하시구요. 확인 버튼 누르시구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줄 중에 하나라도 만족한 데이터를 찾아서 조건부 서식이 지정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작업 25점 배점 연습해 보셨구요. 다음은 계산작업 보겠습니다. 첫번째 자전거별 단가와 수량을 이용해서 매출액을 구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수량은 바로 왼쪽에 있구요. 그 다음 단가는 오른쪽 표 1에 작성되어 있습니다. 값을 찾아다가 표시하시면 될 것 같구요. 이퀄 V루컵이라고 L까지 입력하시면 V루컵이 보이시죠. 탭키 누르시면 V루컵이 입력되실 거구요. C3에 있는 자전거 자전거 명이 B3에 있네요. B3에 있는 자전거를 선택하시구요. 심표 테이블 어레이라고 되어있죠. 참조할 표는 J4부터 K10입니다. 참조할 표를 범위정하시고 F4 가져오실 데이터는 두번째에서 가져올 겁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 이라고 0이라고 넣으시거나 0이라고 입력 넣으시거나 또는 Pulse 라고 넣으셔도 되구요. 바로 닫구요. 곱하기 바로 왼쪽에 있는 수량과 곱하겠습니다. 라고요. 수량을 마우스로 클릭하거나 방향키 이용하시면 되는데 혹시나 클릭도 안되고 방향키도 안된다면 직접 E3셀 라고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수량 곱하기 단가한 금액은 22만 5천원입니다. 라고 구해지구요. 아래까지 수식은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G3셀에 이익금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익금을 구하기 위해서 이골 이프 조건은요. 판매일자가 4월 이전이면 그러면 4월입니까? 라고 구하기 위해서 먼스 판매일자가 입력된 D3을 선택하구요. 그 값이 4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이전이라는 것은 4월달을 포함하니까 작거나 같습니까?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매출액 매출액 곱하기 F3 곱하기 20% 그렇지 않다면 매출액 곱하기 30% 라고 입력하시구요. 이프에 대한 가로탔구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판매일자와 수량을 이용해서요. 6월 7월에 해당한 수량의 평균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버레이즈와 이프와 먼스 함수를 사용한 배열함수구요. 배열 수식이구요. J16 선택하시고 먼저 이골 에버레이즈라고 입력합니다. 이프라고 입력하시구요. 조건을 넣겠습니다. 먼스라고 입력하시구요. 그 다음 판매일자에 가서 D23 부터 D28 까지 수식을 복사할거면 절대참조가 필요한데 지금은 하나만 구할거니까 드래그만 하시구요. 먼스함수 가로 닫아주시구요. 그 값이 6월달에 해당합니까 라고 6이라고 입력합니다. 여기까지가 첫번째 조건이에요. 가로로 문 끌게요. 이프 다음에 하나 가로를 추가해서요. 그 다음에 6 다음에 가로 닫아주시구요. 더하기 보통 곱하기 연산자를 사용하시면 엔드 역할로 두번째 조건에 만족한 첫번째와 두번째 조건에 모두 만족해야 되지만 6월 7월 이라는 조건을 두개를 같이 주고 곱하기를 하게되며 6월이면서 7월인 데이터는 없습니다. 6월 또는 7월이어야 되기 때문에 더하기 연산자를 사용하구요. 두번째 조건도 마찬가지로 먼스 함수 사용해서요. 판매 일자가 입력된 데이터 선택하구요. 그 데이터가 7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합니다. 여기까지가 조건이었어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수량에 대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수량에 해당한 데이터 넣어주시구요. 그 다음 if에 대한 가로 닫구요. average에 대한 가로 닫구요. 배열 수식이니까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주시면 6월 7월에 해당한 수량의 평균값이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네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명 그 다음에 해사명 에 해당한 개수를 구할 건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썸 함수를 이용해서 사용한 배열 수식이구요. k22셀 선택하구요. equal sum 이라고 입력합니다. 가로 열구요. 첫번째 조건을 입력하기에서 다시 한번 가로를 열었습니다. 그 다음 자전거명 이 입력된 b3부터 b28까지 선택하는데 이 수식은 작성해서 복사할 겁니다. 절대 참조 그 값이 j22와 같습니까? 수식을 복사했을 때 j23, j24, j25 공통적인 건 제2열에 있구요. 행의 위치는 달라집니다. j 앞에만 달라를 두시구요. 가로 닫구요. 곱하기 두 번째 조건 곱하기 연산자는 둘 다 만족을 해야 되는 거죠. 첫번째 자전거명도 같아야 되고 두번째 해사명도 같아야 합니다. 라고요. c3부터 c28까지 선택하되 해사명의 위치는 항상 같은 위치입니다. 절대 참조하시구요. 바로 위쪽에 있는 삼천리와 같습니까? 수식을 복사할 때 아래로 복사해도 k21을 참조해야 되구요. 옆으로 복사하면 l21, m21 21행에 있다는 것은 공통적입니다. 21행을 딸라기호 붙여서 절대 참조해 주시구요. 그리고 두번째 조건에 대한 가로 닫구요. sum에 대한 가로를 닫게 되면 첫번째 조건에 만족합니까? 네 만족해요. 라고 하면 숫자값이 나올거구요. 1이 나올거구요. 두번째 조건에 만족합니까? 네 만족해요. 그럼 숫자 1이 나올거에요. 1 곱하기 1 하면 1이 나오죠. 그 1의 개수를 sum함수를 통해서 합계를 구하면 개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서 아래쪽 수식을 복사하시구요. 오른쪽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회사별 자전거명에 해당한 개수 건수를 구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다음은 다섯번째 사용자 정의함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정의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개발도구 탭에 가셔서 비주얼 베이직을 클릭합니다. 삽입에 가셔서 모두를 클릭하시구요. 문제 제시된 사용자 정의함수 이름을 입력합니다. function public public pu blic function 사용자 정의함수 이름은 fnbgo 구요. 입력받는 값은 수량입니다. 라고 입력합니다. 문제에서 셀렉트 케이스 구문을 사용하라 겠구요. 그 다음 셀렉트 케이스 먼저 입력할게요. 셀렉트 케이스 입력받는 값은 수량을 입력받아서 그 값이 is 케이스 is 얼마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30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수량이 30 이상 이라면 저희는 fnbgo 에다가요 단체 구매라고 표시할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케이스 is 5보다 작습니까? 라고 5 미만이다 라고 작다 5라고 입력하시구요. 5보다 작다면 fnbgo 에다가 개인 구매라고 표시할 거구요. 그 외의 경우는 케이스 else 라고 입력하시구요. 우리는 fnbgo 에다가 공백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신 다음에 셀렉트 문을 닫겠습니다. 엔드 셀렉트 하셔서 셀렉트 문을 닫아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되셨다면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보시구요. 돌아가셔서 H3 셀 선택하구요. 함수 삽입에 사용자 정의에 fnbgo 선택하구요. 수량 선택해 주시고 확인하시면 수량이 5보다 작으니까 개인 구매 30보다 크거나 같은 데이터에는 단체 구매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구요. 나머지는 공백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분석 작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작업 1번 클릭하시구요. 피버 테이블을 작성해서 결과를 표시할 위치 A1 셀을 선택하셔도 될 것 같구요. 또는 A3 셀 선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에 가셔서 웨부 데이터 가조기에 기타 원본의 마이크로소프트 커리를 선택합니다. MS 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 확인합니다. 가조실 외부 데이터는 자전거 매장 관리점 MDB 선택하시고 확인 자전거 매장 관리를 더블 클릭하셔서요. 판매 일자 그 다음 자전거명 그 다음 단가 수량 매출액 이익금을 오른쪽에 포함을 시킵니다. 되셨다면 다음 누르시구요. 필터에서 다음 순서에서 다음 마침을 누릅니다. 우리는 피버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구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이제 A1세부터 표시가 되실거에요. 이 상태에서 판매 일자가요. 위쪽에 보고서 필터에 있습니다. 그 다음 매출액은요. 행 네이블에 있습니다. 그 다음 자전거명은 갑에다가 드래그하시면 문자이기 때문에 개수가 그해질 거구요. 그래서 단가를 드래그합니다. 그 다음 이익금을 드래그합니다. 자전거명 단가 이익금 매출액 됐구요. 이제 매출액은 0부터 시작해서 100만 단위로 그룹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A5셀 정도 선택하시구요. 그룹을 선택하신 다음에 시작값을 0 그 다음 끝값을 600 이라고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600 에 해당한 값을 입력하시구요. 주단위는 100만 단위입니다. 입력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시면 이제 숫자 매출액에 대해서 그룹을 작성할 수 있구요. 또 하나 교재 그림처럼 매출액이라고 표시하고 싶습니다. 현재는 행 레이블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 피버 테이블 도구의 디자인에 가셔서 보고서 레이아웃에서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해 주시면 되겠구요. 그 다음 이제 자동서식 가셔서 우리 빠른 실행에 추가된 자동서식 에서 보고서 2번을 선택하고 확인합니다. 그 다음 숫자 데이터 B4부터 D9까지 선택하시구요. 심표스타일 홈탭에 가셔서 표시 형식에 심표스타일 클릭해 주시면 돼요. 샵샵샵 표시가 된다면 열러위를 조절하셔가지고 모든 숫자가 표시될 수 있도록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피버테이블 문제 보셨구요. 배점은 10점입니다. 다음은 분석작업 2번 매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어있는 셀 클릭하시구요. 개발도구 탭에 매크로 기록 갑니다. 매크로 이름을 총 매출액 이라고 입력하시구요. 확인 버튼 클릭합니다. 총 매출액은 썸프로덕트 함수를 통해서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D16셀 꼭 클릭하시구요. equal 썸프로덕트라고 입력합니다. 가로 여시구요. 그 다음 수량이 입력된 수량 위치가 D3부터 D15까지 심표 곱하기 하지 않습니다. 범위만 넣어주시면 되구요. 단가가 있는 C3부터 C15까지 선택하면 C3 곱하기 D3 C4 곱하기 D4 각각 곱해서 더한 값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엔터 눌러주시면 숫자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너비가 좁아서 그런 것 같구요. 열 너비를 조절해 주시구요. 이제는 매크로 기록을 종료하고자 합니다. 개발도구 탭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은 종료합니다. 그 다음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는 도형 하나를 삽입하기 위해서 삽입 탭에 도형에 가셔서 직사각형을 선택합니다. 위치는 F2부터 G3 영역에 드래그 하시구요. 텍스트를 총 매출액 이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입력한 텍스트 선택하시구요. 마우스 오른쪽 글꼴은 굴림체 그 다음 크기는 14 선택합니다. 다시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 가셔서요. 총 매출액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크로는 기록하는 문제 5점과 연결하시는 도형까지가 5점에서 배점은 10점입니다. 다음 기타작업 첫번째 기타작업 1번 클릭하겠습니다. 차트를 수정하는 문제구요. 첫번째 총 방문 개수 계열을 선택하시구요. 제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딜리트 누르시구요. 그 다음 유료 내국인 방문 개수 빨간색 계열을 선택하시구요.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 누르시면 돼요. 화면이 안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빨간계열에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 그 다음 보조축으로 표시하겠다라고 보조축 선택하시고 닫기 다시 보조 세로축을 선택하시구요.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식 갑니다. 최소값을 0으로 할 거구요. 그 다음 주단위를 선택하셔서요. 10만에 해당한 데이터 입력하시구요. 닫기 버튼 누릅니다. 세번째 법례 서식 인데요. 법례에서 마우스 오른쪽 법례 서식 가셔서 그림에 봤더니 아래쪽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 선택하고 닫기 한번 누르시구요. 차트 제목을 입력하기 위해서요. 차트 도구의 레이아웃에 가셔서 차트 제목 차트 위를 클릭합니다. 차트 제목은 지역별 방문객 보고 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차트 제목을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글꼴은 도둠입니다. 라고 선택하시구요. 도둠 크기는 16입니다. 라고 선택해 주시구요. 굵기는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전체 데이터 전체 데이터 계열에 대해서 데이터 레이블에 값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요소면 데이터면 선택하고 데이터 레이블 추가하시면 되는데요. 전체에 대해서 표시할 거니까 우리 레이아웃에 가셔서 데이터 레이블에 가셔서 레이블이 오른쪽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선택하시면 돼요. 제가 하나만 선택을 했기 때문에 하나만 나옵니다. 차트를 전체를 선택하시구요. 차트 영역에서 레이아웃에서 데이터 레이블에 오른쪽 선택하시면 파란색 계열과 빨간색 계열의 같이 데이터 레이블 값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림 영역은 없음으로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그림 영역 서식하시구요. 채우기 없음 선택하시구요. 그 다음 닫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차트 5문항 실습을 해보셨구요. 각각에 대한 배점은 2점식에서 차트의 배점은 10점입니다. 2, 5, 10점 배점입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 두 번째 보도록 하겠구요. 프로시저 작성하는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를 실습하기 위해서 개발 도구 탭 클릭하시구요. 디자인 모드 클릭합니다. 그 다음 자전거 구입 버튼을 선택하시구요. 더블 클릭합니다. 자전거 구입 버튼을 클릭하면 자전거 판매 관리 폼이 보일 수 있도록 우리 폼의 이름 자전거 자전거 판매 관리 폼을 보일 수 있도록 점 보여주세요 라고 SHOW 쇼라고 입력합니다. 그렇다면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서요. 디자인 모드 클릭해 보신 다음 자전거 구입 버튼 클릭하면 폼이 나오는 거 확인하시구요. 또 폼이 화면에 보일 때요. 폼이 보일 때 자전거 명이 K4부터 K8 영역이 연결돼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주얼 베이지 클릭하시구요. 왼쪽에 자전거 관리 폼을 선택하시고 폼에서 자전거 관리 그 다음 코드보기 갑니다. 개최에서요. 유저 폼을 선택합니다. 사용자 폼 초기화 작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니셜라이즈 선택하시구요. 그 다음 CMB 자전거 명점 로 연결하겠습니다. 데이터 행 로 소스는 K4부터 K8까지 연결하겠습니다. 작성을 하시면 되겠구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구요. 클릭하면 자전거 명에 연결되어 있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번째는 회사명 입력하시구요. 자전거 명 선택하시구요. 판매 선택하신 다음 그 다음 구분 선택하시고 등록 버튼을 누르면 데이터가 입력이 되는데 회사명은 B열에 자전거 명은 C열에 판매액은 D열에 입력을 합니다. 그 다음 다섯번째는 구분해서 선택한 값이 일반이면 일반이라고 입력하구요. 공동구매면 공동구매라고 입력하구요. 그 다음 할인액을 입력하는데 구분해서 선택한 값이 일반이라면 판매액 곱하기 0.03 을 할인할 거구요. 공동구매라면 판매액 곱하기 0.1 을 곱해서 표시하고자 합니다. 라고 프로시저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 베이직 가셔서요. 위쪽에 개치해서요. 등록할 때 CMD 등록 선택하구요. 기본적으로 프로시저를 클릭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시작할 행의 위치 I라는 변수를 사용할 거구요. 레인지 그 다음 엑셀 시트에 B3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레인지 B3셀 입력하시구요. 현재 연결된 커런트 리전 선택하시구요. 행의 개수를 구해서 카운트 한 다음 더하기 3을 합니다. 3을 하는 이유 잠깐 볼까요? B3셀을 기준으로 위쪽에 2행의 데이터가 입력된 게 없습니다. 그럼 연결된 행으로 1행은 인식하지 않습니다. 딱 하나만 인식을 해요. B3행부터 해서 3행 숫자 1이 나올 겁니다. 현재 연결된 데이터의 행의 개수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데이터를 4행부터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 도하기 3을 해야만 4가 되겠죠. 플러스 3을 했구요. 그 다음 셀즈 I,2는 I,2는 비열이죠. TXT 회사명이 입력을 될 거구요. 셀즈 I,3에는 CNB 자전거명이 입력이 될 거구요. 그 다음 다시 셀즈 I,4에는 TXT 판매액에서 입력한 값 숫자로 입력될 수 있도록 점 VALUE라고 넣어주시구요. 그 다음 다섯번째 열 에는 사용자가 구분해서요. OP 일반을 선택하면 선택했을 때 OP 값이 True라면 우리는 셀즈 I,5에 입력할 값은 일반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셀즈 I,6에 에다가는 TXT 판매액에서 구한 값 또는 셀즈 I,4 라고 해도 되구요. 구한 값에다가 0.03을 곱하겠습니다. 일반이 아니라면 공동구매 하나잖아요. 그래서 Else라고 처리하시면 될 거 같구요. I,5에 에다가는 공동구매라고 표시하겠다. 또 하나 할인율에다가 할인액에다가 I,6 여섯번째 열에다가는 TXT 판매액에서 입력받은 값에다가 0.1을 곱해서 표시하겠습니다. IF 구문이니까 AND IF로 닫아주시면 되겠구요. 여기까지 작성한 상태에서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구요. 클릭해서요. 자전거명 임의로 입력해보시구요. 해사명 아 해사명 삼천리에 그 다음 자전거명 선택하시구요. 판매액 임의로 값을 입력해보시구요. 공동구매했습니다. 라고 선택을 해보시구요. 또는 일반했습니다. 라고 선택하시면 될 것 같구요. 등록버튼 클릭하시면 해사명 자전거명 판매액 그 다음 선택하셨던 거 할인액 0.1 곱한 값이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종료 버튼을 클릭하면 이제 폼을 메모를 해서 사라질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구요. 또 하나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표시 메시지 상자를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보시구요. 비주얼 베이지 클릭하시구요. cmd 종료를 클릭하면 현재 작업하는 폼을 닫겠습니다. 언너둔 미라고 입력하시구요. 메시지 박스에 박스라고 입력하신 다음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표시할 문구 입력하시구요. 큰 따옴편 문구에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구요. 클릭해서 종료 클릭하시면 메시지 상자 표시가 되구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닫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기본 모의고사 5회 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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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